자, 그러면 다음 종목도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번에는 NPC라는 종목을 살펴봅니다. 멀고도 먼길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7,450원, 비중 10% 가지고 계세요. 단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NPC가 그래도 좀 꾸준히 잘 올라왔었는데 오늘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단기적인 시점에서의 전략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NPC는 조금 더 올라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좀 계속해서 꺾여 내려갈까요? 단기로 보고 들어가셨으면 시점을 잘못 보신 겁니다. 이거 폐패터리 관련되는 부분들 저도 2월 초에 지금 오늘 발표 예정이죠. 유럽 쪽에서 핵심 원자재법 지금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발표 예정이에요. 그래서 2월 초부터 시작해서 그때 당시에는 날짜가 안 나왔으니까요. 2월 말이나 3월 달 정도에 이런 법안이 발표가 되니까 폐패터리 관련주들 관심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당시에 성일라이텍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2주 뒤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성일라이텍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거는 주식은 미리 좀 들어가서 쌀 때 사서 비쌀 때 좀 팔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지금 재료가 나오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때다 2월 중순쯤이나 이럴 때 폐패터리 관련주들을 매수를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료 나오면 팔려고 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임박해서 주식을 사는 거 이거는 잘못해서 물리면 NPC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많이 과하게 상승한 건 아닙니다만 잘못하면 재료에 따라서 재료가 노출되는 날 그런 날 들어갔다가 굉장히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일단 매수 시점 같은 경우는 오늘 아마 매수하신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단기로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게 다행인 건 뭐냐 하면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런 기업이에요. 폐패터리 처리 전용 경기에 대한 그런 특허를 갖고 있어서 그걸 재료를 해서 좀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만약에 이 NPC라는 종목이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라면 매도를 하셔야죠. 그런데 다행인 게 이 NPC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한 2,600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2021년도예요. 영업이익이 한 280억 정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그거 정도나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더 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직까지 실적 발표는 안 한 것 같은데요. 여기 HTS에서 안 나오는 거 보면. 뭐 좀 있으면 실적 발표를 하겠죠. 그런데 이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주가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단기적으로 보신다라면 내일 또 빠질 것 같아요. 내일 또 빠질 것 같으니까 단기적이라는 얘기는 좀 안 맞는 그런 겁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일단은 매수를 첫 단추를 잘 깨워야 되는데 매수하는 타이밍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일단 기다리시다 보면 좀 반등 나오는 구간이 실적 부분들이 실적이 되는 종목이니까 하락 같은 경우도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거고요. 반등 나오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등이 나오면 한 8천 원대 근처 정도 이 정도는 좀 강하게 저항을 받을 것 같아요. 8천 원대 근처가 이날이었죠. 3월 2일 날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확 터진 그런 날이 있었고요. 또 3월 7일 날도 마찬가지 급등하면서 윗골이 달면서 거래량이 좀 늘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여기에 매물대가 좀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좀 필요로 할 것 같고요. 한 8천 원 정도 근처에서는 매도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판 IRA 법안이죠. 아, 유럽판 IRA, CRMA가 발표일을 이틀 늦추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네요. 원래 오늘 발표였는데 16일에 법안을 발표한다라고 하고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NPC도 재료 소멸로 단기적으로는 하락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여유 있게 이 반등을 기다리신다면 8천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8천 원 최종 목표가로 한번 대응 전략도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complicated 재밌는데요. noi 삼 bri 감사합니다.